안녕하세요. 판례공고 5분정기 판대아TV의 황교익 변호사입니다. 2024년 7월 1일자 판례공고 민사 포괄적 금지명령과 압류명령 송달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5월 18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다. 20274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전부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채권 압류 전부 명령권자입니다. 피고는 제3채무자고 상고를 했는데 원고가 폐소한 사건이죠. 파괴 환승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원고는 2019년 3월 7일 날 A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A라는 사람의 채권자였어요. 그런데 A가 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만 갖고 있으니까 그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습니다. 전부 명령이라는 것은 채권 양도 동일한 효력이에요. 그러면 3월 7일 날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가지고 요거를 피고에게 발송을 했는데 3월 11일 날 송자리됩니다. 3월 11일 날? 그러니까 며칠이 걸렸죠. 송자리되니까 A가, 채무자인 A가 즉시 항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고한테는 3월 11일 날 송자리됐고 A는 나는 원고 너한테 줄 돈이 없어. 뭐 하여튼 뭐가 됐든 즉시 항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A라는 채무자가 2019년 2월경에 회생절차 개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2019년 3월 7일 날 포괄적 금지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2019년 3월 8일 날 A에게 송자리됩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금지 명령의 효력은 2019년 3월 8일 날 효력이 발생하고 전부 명령은 3월 11일에 송자리되기 때문에 3월 11일 날 효력이 발생한 겁니다. 금지 명령 이후에 지금 압류 전부 명령이 있는 것과 똑같이 된 상황인 거죠. 그런데 A가 2019년 5월 22일 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가지고 2019년 8월 8일 날 회생절차 폐지 결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5월 22일 날 개시가 됐지만 8월 8일 날 회생절차 폐지 결정도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회생절차가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즉시 항고를 아까 했잖아요. 항고는 20년 3월 9일 날 A의 즉시 항고가 기각됩니다. 문제는 회생절차 신청을 해서 포괄적 금지 명령을 3월 8일 날 효력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채무자인 피구에게 도달한 3월 11일 날 전부 명령 이 명령이 과연 효력이 있느냐 그리고 설령 그게 효력이 없다면 나중에 그 포괄적 금지 명령의 기초가 됐던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과연 이 두 개의 효력은 다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채무자 회생법상 포괄적 금지 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강제 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행하여진 강제 집행은 모두 바로 중지된다. 중지. 그리고 이에 반해서 이루어진 보전처분이나 강제 집행은 모두 무효이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확정되더라도 포괄적 금지 명령을 위반한 그 나머지 강제 집행 절차는 다 무효가 여전히 무효다. 소급적으로 유효가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결국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포괄적 금지 명령이 있게 되면 강제 집행들이 모두 중지됩니다. 물론 그 전에 있었던 게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중지가 될 뿐인 거죠. 중지가 되고 강제 집행이 중지된다는 것은 보전처분도 중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효력 발생 전에 했던 전부 명령이 무효가 된 건 아니다. 하지만 발생 후에는 절차가 중지되므로 송달되더라도 채권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포괄적 금지 명령이 바로 중지되기 때문에 이후에 송달되더라도 포괄적 금지 명령 효력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는 거죠. 결국은 아직 전부 명령이 송달이 안 된 겁니다. 전부 명령은 있었지만 송달이 안 됐어요. 따라서 아까 말한 회생 절차가 8월 20일 날 끝났기 때문에 그때 다시 송달해야 됩니다. 다시 송달을 해야 전부 명령이 확정이 되는데 안 보냈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고 따라서 전부 명령이 피고에게 효력이 없죠. 없기 때문에 피고에게 피고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론인 거죠. 그리고 포괄적 금지 명령 효력이 발생하면 강제 집행이나 보전처분은 금지되고 이미 개시된 것은 중지된다. 중지입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지되고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나중에 있어도 이미 무효가 된 것이 유효가 되는 건 아니고 그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겁니다. 다시 송달해야 되는데 송달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될 경우에는 회생 절차 신청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악용 소지는 있지만 왜 이렇게 하느냐 회생 절차나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은 다수의 채권자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채권자, 채무자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이고 획일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걸 개별적으로 다 다르게 되면 처리하기 굉장히 어렵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모두 법에 정해진 대로 그대로 형식적으로 짝 해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악용의 가능성은 있지만 이 절차의 특수사상 어쩔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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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